주식 투자는 농사짓듯이 해야 한다. 농부는 병충에 강하고 수확량이 많은 품종을 선택하기 위해 발품을 팔고 공부를 한다. 화종을 한 이후에는 늘 논에 나가 작물들과 대화하며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 파악한다. 이런 노력과 기다림을 견딘 이후에야 달콤한 열매를 맛볼 수 있다. 주가는 기업의 가치에 따라 결정된다. 기업은 생물과도 같아서 짧은 시간에 그 가치가 파악되지 않을 뿐더러 끊임없이 변화하는 존재다. 그러니 속속들이 공부하고 지속적으로 소통하지 않으면 기업의 가치를 알 수 없다. 투자란 사업 소환이 좋은 사람에게 자금을 대고 그 돈으로 사업을 해 성과를 내면 그것을 나누는 것이다. 성과를 내려면 반드시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니 투자라는 말 자체에 이미 시간이라는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이런 투자의 본질을 망각하고 주식시장에서 급행열차를 타고 자산 증식을 하려던 수많은 사람들이 불행의 급행열차를 탔다. 투자자가 시장의 원리에 맞게 투자를 해야 한다. 그래야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 리뷰할 책은 박영옥님이 지으신 주식투자자의 시선입니다. 주식농부 박영옥의 성공투자법이고요. 개인투자자의 한계를 뛰어넘는 최고의 투자교과서라고 합니다. 박영옥님은 주식농부로 유명하시잖아요. 현재는 1500억 이상의 자산을 주식투자로만 읽으셨다고 합니다. 책의 목차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책은 총 4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제1장 주식투자 프레임을 바꿔야 성공한다 해서 주식은 매매의 영역이 아니라 투자의 영역이다. 기업의 성장주기에 투자하라. 사회적 증거의 법칙의 함정 프레임을 바꿔라. 제2장에서는 황금같은 투자기에는 생활 속에 있다. 종목선정의 특별한 비밀. 동업의 기준으로 판단하라. 제4장 투자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8가지 질문. 여기서는 8가지 질문을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주식투자 성공을 위해 꼭 알아야 할 내용과 종목선정이 특별한 비밀에서는 특정 주식에 투자해서 세배 수익을 어떻게 얻었나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번 시간에도 좋은 내용이 많으니까 끝까지 시청하셔서 좋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책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주식은 매매의 영역이 아니라 투자의 영역이다. 주식에 대한 정의를 잘못 내리면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실패한 투자자가 된다. 아이러니하게도 지식이 많을수록 크게 실패할 가능성이 더 높다. 여기서 실패는 금전적 손실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행복한 일상이 모여 행복한 인생이 된다. 주식에 대한 정의를 잘못 내리면 주식시장에 발을 담그고 있는 내내 행복한 일상은 없다. 까딱하면 실패한 인생이 되는 것이다. 지나친 과장이라고 할 수 있다.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그러나 이제는 뉴스도 되지 않는 주식투자 실패자의 자살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직장생활과 가정의 파탄은 또 어떠한가. 누구나 자신은 절대 그럴 리 없다고 생각한다. 인생이 망가질 수도 있어 라면서 주식투자를 시작하는 사람은 없다. 부지불식 간에 불행의 길로 접어들고 아차하는 순간 되돌리기엔 너무 늦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나는 극단적인 실패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단기 투자에 매몰된 사람들은 늘 조마조마하다. 기업의 내용이 무엇인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전혀 모르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시세판을 보면서 불안해하고 토요일과 일요일은 월요일을 생각하면서 가슴을 졸인다. 행복한 일상은 물 건너간 것이다. 주식에 관한 해박한 지식만으로 성공 투자를 할 수 없음은 우리가 거래 수수료를 통해 먹여 살리고 있는 증권사 직원들이 증명해주고 있다. 그들은 각종 금융 관련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현장에 있으면서 계속해서 지식을 축적한다. 웬만한 일반 투자자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 내가 만난 증권사 직원 중 주식 투자로 돈을 많이 벌었지만 일 자체가 좋아 계속 다닌다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내가 알기로 증권사 직원 중에서 투자를 통해 돈을 번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통계는 없지만 수익을 낸 사람보다 손실을 입은 사람을 나는 더 많이 봤다. 그리고 증권 방송 등에 나오는 소위 전문가들을 보자. 그들 역시 지식의 측면에서는 내놓으라 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오로지 일반 투자자들을 향한 선의만으로 방송에 출연하고 있는 것일까? ARS를 통해 종목을 추천해주면서 돈을 벌고 있는 전문가들도 있다. 폭등주를 알고 있다면서 왜 그런 번거로운 노고를 하고 있는 것일까? 이렇게 보면 최소한 지식이 성공 투자의 결정적인 요인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막강한 지식을 갖춘 전문가들은 주가의 파도를 타면서 절묘한 타이밍으로 기가 막힌 수익률을 내려고 하는데 기가 막히게 절묘한 타이밍에 사고 팔면서 손실을 낸다고 한다. 단기적인 주가의 등락을 예측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파도 타기를 하려 하지만 수시로 파도의 뒤통수를 맞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패턴을 반복하는 이유는 주식 투자를 매매의 영역으로 보기 때문이다. 나에게는 기업의 내용이 기본이고 차트가 참고 자료인데 이들은 차트가 기본이고 기업의 본질이 참고 자료인 듯하다. 내가 생각하는 주식 투자의 정의는 매매의 영역이 아니라 투자의 영역이다. 편의상 영역 회사의 주식을 샀다라고 표현하지만 영역 회사의 주인이 되었다라고 생각한다. 나는 주식 투자를 단순히 유가증권의 매매라고 보지 않는다. 내가 사업을 한다는, 동업을 한다는 마음으로 투자를 한다. 어떤 기업의 주식을 샀다는 것은 그 사업을 시작한다는 의미다. 절대 다수의 투자자가 주식에 대한 정의를 자기 사업으로 바꾼다면 대주주의 전행도 상당 부분 개선되고 나아가 우리 자본시장도 건전해질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 때문에 주식 투자의 정의를 바꾸라는 게 아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내가 주식 시장에 있으면서 깨달은 그리고 내가 슈퍼 개미로 불리게 된 미천이기 때문이다. 주식 시장에는 실패의 공식이 있다. 공포와 탐욕에 의한 섣부른 매매, 정보 매매, 뇌동 매매, 급등주나 테마주 편승 등이 그것이다. 주식 투자는 자기 사업이라는 등식이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으면 실패의 공식을 답습하지 않는다. 기업의 성장 주기에 투자하라. 주식 투자 세계에서 가장 많이 듣는 조언이 장기 투자를 하라는 말이 아닐까 싶다. 나 역시도 자주 하는 말인데 정확한 의미를 생각해보면 애매하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거래하는 데이트레이더도 있고 워렌 버핏처럼 10년 이상 갖고 갈 종목이 아니면 아예 투자하지 않는다는 사람도 있다. 여기서 손실을 보는 개미 투자자의 전형적인 패턴 중 하나를 살펴보자. 향후 전망이 좋다는 애널리스트의 보고서가 있고 언론에도 수차례 소개되었다. 과거에 비해 거래량도 꽤 늘었고 주가도 10%가량 상승했다. 주가가 더 상승할 것 같고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는 격언을 떠올리며 매수한다. 더 상승할 거라는 현실과는 별 관계없는 기대감 때문에 분할 매수는 잊은 지 오래다. 종잣돈의 대부분을 쏟아붓는다. 이후에 더 상승하면 이건 확실하다면서 레버리지를 쓰거나 곧 지출해야 할 돈을 끌어다 쓴다. 기대감 대로라면 연일 상승하고 때로는 빨간 화살표를 그리면서 치솟아야 하는데 왠지 시들시들하고 거래량도 줄어든다. 잠시 정체기를 지나 거래량이 늘면서 하락하기 시작한다. 본정까지 하락했을 때 이거 팔아야 하는 거 아닌가라면서 고민할 때 살짝 상승한다. 그러면 역시 일시적인 조정이었어 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곧 다시 하락하기 시작하고 점점 손실폭이 커진다. 더러는 손실률을 줄이기 위해 이른바 물타기도 할 것이다. 이후 오랫동안 주가는 매수가에서 약 10% 남짓 하락한 상태에서 의미 없는 등락을 거듭하고 거래량도 줄어든다. 장이 좋을 때는 조금 상승하고 나쁠 때는 큰 폭으로 하락한다. 그러던 어느 날 뭐 이런 주식이 있어 라며 매도해버린다. 그 뒤에도 미련이 남아 종종 해당 종목의 주가를 확인해 보는데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이니 다시 상승세를 보인다. 작전 세력의 농간이라거나 대주주가 개미들 돈을 빼먹었다는 근거 없는 비난이 나올 법한 시간이다. 장기 투자자가 되려고 했는데 단기 투자자로 변신하는 예도 있다. 매수하기 전까지는 참 좋은 주식 같았는데 이상하게 그 이후부터는 불안해진다. 매수 전에는 가격이 더 올라갈까 걱정이고 매수 이후에는 떨어질까 노심초사다. 매시간 주가를 확인하게 된다. 이런 방식으로는 한 달만 해도 피로감이 만만치 않다. 그러던 차에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뉴스에 주가가 하락하면 불안감을 견디지 못하고 매도해버린다. 투자 기간이 얼마나 되었든 위 두 사례의 공통점은 보유하는 동안 상당한 피로감을 느낀다는 것이다. 독자께서는 하루의 현재간을 몇 번이나 확인하시는가. 직장에서도 한 시간에 몇 번씩 주가를 확인하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는 직장 생활도 주식 투자도 성공할 수 없다. 데이트레이더가 될 것이 아니라면 자주 주가를 확인할 필요가 없다. 불안과 기대 때문에 자꾸 보고 싶은 것은 이해하지만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다. 주가를 확인할 때마다 스스로 자신의 어깨에 돌멩이를 하나씩 올리는 것과 같다. 확인할수록 돌멩이의 수는 많아지고 피로감은 더해진다. 그러면 잘못 판단할 위험이 높고 그렇지 않더라도 투자하는 내내 참 피곤한 인생을 살게 된다. 편의상 장기 투자라고 말은 했지만 엄밀한 의미에서는 기업의 성장 주기에 따른 투자라고 하는 것이 옳다. 간혹 예외가 있으나 기업은 일직선으로 성장하거나 하락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어떤 제조업체가 있다고 하자 몇 년간의 연구 끝에 기존 제품보다 성능이 탁월한 제품을 만들어냈다. 그러면 매출이 급격히 증가한다. 그러다가 경쟁사들이 비슷한 제품을 내놓기 시작하면서 점점 매출이 떨어진다. 그 사이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연구비를 투자한다. 단 세 줄로 정리했지만 몇 년이 걸리는 주기다. 심하게 단순화시키면 정체기와 성장기로 나눌 수 있겠다. 주가는 정체기 말, 즉 신제품이 출시되기 직전부터 움직이기 시작해 성장기 중반까지 상승한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 해당 기업의 주식을 매수해야 할까? 다들 기막힌 타이밍에 들여가려고 하지만 쉽지 않다. 신제품 개발이 매출 신장으로 이어질 수도 있지만 그저 그런 제품일 수도 있다. 별것 아닌 기술을 과대 포장해 주가를 띄우려는 모략이 늘 존재하는 곳이 주식시장이다. 이것이 내가 1, 2년 지켜보면서 소통하고 예상한 대로 성장해 갈 때 배팅한 후 2, 3년을 더 기다리는 이유다. 일정액을 투자해 놓고 몇 년 동안 공부하고 소통하면서 성장 주기를 살피는 것이다. 지난 몇 년간의 자료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올바른 판단의 근거는 되지 못한다. 켜켜이 쌓인 정보가 지식이 되고 다시 켜켜이 쌓인 지식이 세월의 압력에 의해 지혜가 된다. 언제나 결정적인 통찰은 정보 너머에 있다. 자기만의 투자법을 만들라고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더구나 주식 투자는 공식적인 정보뿐 아니라 기업과의 소통이라는 과정이 있다. 기업의 성장 주기에 따라 투자하고 기업과 동행하면 하루하루 주가의 등락에 일이 일비할 일이 없다. 기업의 성장 과정과 세상의 흐름을 보는 큰 안목을 가진 자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을 때의 피로도는 그렇지 않은 사람의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벼울 것이다. 만약 독자께서 일정액을 주식에 투자해 풍요로운 노후를 누리겠다는 계획을 세웠다고 하자 주식 투자를 하는 과정 또한 여러분의 행복에 기여해야 한다. 매일매일 주가를 확인하는 피곤한 일상을 짧게는 10년, 길게는 수십년 반복하는 투자는 행복이라는 목적에 맞지 않다. 아 이 내용 너무 좋죠. 주식 투자를 할 때 이런 식으로 해야 행복한 주식 투자도 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적 증거의 법칙의 함정 사회적 증거의 법칙은 어떤 판단을 해야 하는데 확실한 정보나 확신이 없을 때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나 반응을 보고 따르려는 십니다. 괜찮은 기업이 주가가 낮을 때 적절한 대응은 조금 매수한 뒤에 공부를 시작하는 것이다. 막연히 뭔가 이유가 있을 거라며 포기하기보다는 주가가 낮은 이유가 오해인지 아니면 타당한 이유가 있는지 거래량이 적은 이유는 또 무엇인지 시간을 두고 조사를 해야 한다. 공시, 신문기사, 주식 관련 사이트의 게시판 등 인터넷으로 찾을 수 있는 정보를 찾아보고 공개되어 있지 않은 자료가 있거나 잘 모르는 내용이 있다면 주식 담당자에게 전화나 메일을 보낼 수도 있다. 그렇게 몇 개월 공부한 이후 적평가라는 판단이 서면 보위량을 늘려가면서 기업의 성장 추이를 지켜보면 된다. 주식은 가능한 한 저가에 매수하는 것이 좋다. 분할 매수를 하면서 안전하게 평균 매입 단가를 낮춰야 하는데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면 저가라고 보기 어렵다. 한두 달 전에 비해 상승을 많이 했더라도 기업의 가치가 더 높다면 아직도 저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달리는 말에 타고 싶은 욕심이 생기는데 그러다가 낙마 사고가 일어난다. 누누이 강조하지만 버는 투자보다 잃지 않는 투자가 먼저다. 원금 손실이 생기면 본전 생각이 나면서 마음이 급해진다. 대표적인 실패 패턴 중 하나가 남들 살 때 사고 남들 팔 때 파는 것이다. 주식 투자를 하면서 사회적 증거를 찾으며 남들 뒷공문이나 쫓아다니면서 손실을 볼 가능성이 높다. 저점에 매수하려면 사회적 증거와는 반대로 가야 한다. 한때 유행했던 광고의 카피처럼 모두가 아니오라고 할 때 애라고 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때를 보라. 모두들 공포에 휩싸여 투매를 했다. 그러나 경제의 흐름을 잊고 저가에 매수한 뒤 기다린 사람들은 큰 수익을 보았다. 용기를 가지려면 답만 커서는 안 된다. 근거 없이 답만 클 때 우리는 그를 무모한 사람이라 부른다. 자신만의 기준을 세우고 기업이 그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시간을 두고 면밀하게 살폈을 때라야 진정한 용기가 생긴다. 기업을 분석하고 동행하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그러면 당연히 공부를 하고 있는 와중에 주가가 올라버리면 어떻게 하는가 라는 질문을 할 수 있다. 나의 경우 매도하고 빠져나온다. 내 몫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노력과 수익이 항상 비례하지는 않지만 노력 없이는 결코 수익을 얻을 수 없는 곳이 주식시장이다. 신입 사원에게는 그에 맞는 월급이 있듯이 투자 초보자도 그에 맞는 수익을 생각해야 한다. 엊그제 주식 투자를 시작했으면서 산전수전 다 겪은 고수들보다 더 많은 수익을 내려는 것 자체가 난센스다. 프레임을 바꿔라. 개인은 무엇을 무기로 싸워야 할까? 기관, 외국 자본에 비해 개인이 유리한 점은 무엇일까? 나는 자유로움과 시간이라고 생각한다. 개인은 자기 기준에 드는 기업을 찾을 때까지는 몇 년이고 투자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기관은 다르다. 언제나 어디에가는 투자를 하고 있어야 한다. 개인의 가장 큰 무기는 시간이다. 기관에서 투자를 결정하는 사람들은 매년 지수 상승 이상의 수익을 내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다. 그러나 개인은 실제 매출이나 수익에는 변화가 없더라도 내부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충분히 기다려줄 수 있다. 그리고 정보력의 열세를 만회할 수 있는 방법은 자기 직업과 관련된 업종의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다. 기관 투자가의 정보력도 만만치 않지만 현장에서 몸으로 느끼는 업계 동향이라면 정보력에서 우위에 설 수도 있다. 개인 투자자들은 싸움의 프레임을 바꿔야 한다. 그 해답은 주가의 본질에서 찾을 수 있다. 주식은 기업에 대한 지분이며 주가는 기업의 가치에 따라 결정된다. 그리고 기업의 가치가 상승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 뻔하디 뻔한 이야기를 나는 오래전부터 시작해 오늘날까지 하고 있다. 인생의 목적이 행복임을 잊고 살듯이 우리는 너무나 당연해서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사실을 종종 잊어버린다. 인생의 목적을 잊고 살면 그에 상반되는 선택을 하게 되듯 주식도 본질을 잊으면 잘못된 투자를 하게 된다. 주식 투자의 수익은 나의 투자금, 기업 구성원들의 노력, 그리고 시간이 만들어내는 결과물이다. 어쩌면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내 이웃의 투자자, 기관, 외국 자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인지도 모른다. 짧은 시간에 많은 수익을 내겠다는, 노력 이상의 돈을 벌겠다는 탐욕, 주가가 하락할 때의 공포 등이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다. 긴 안목과 우리 경제에 대한 믿음이 주는 담대함이 주식 투자자가 갖춰야 할 첫 번째 덕목이다. 종목 선정의 특별한 비밀 탐욕과 공포에 대한 마음의 준비를 했다면 실제 주식 투자의 첫 번째 관문은 종목 선정이다. 좋은 기업에 투자를 해야 담대한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다. 처음에는 지인이 투자한 종목에 들어가기도 할 것이고, 증권사의 추천이나 애널리스트의 보고서를 참고할 수도 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스스로 선택한 종목에 투자하는 비중을 높여갈 것이다. 자기 나름의 기준이 서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좋은 종목을 선정하는 특별한 비결이 없을까 고민하게 된다. 그런 고민 끝에 몇몇 방법을 찾아내게 되고, 여기에 따라 투자를 하는데 결과가 신통치 않다. 그런 분들의 증상은 투자 설명회 등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나타난다. 좋은 종목 하나만 찍어주세요. OO 종목에 투자했는데 어떻게 될까요? 그럴 때마다 대답하기가 참 곤혹스럽다. 나는 종목 추천을 꺼리는 편이다. 미래의 모든 일이 그렇듯 주식 투자에도 100% 확실한 종목은 없다. 나도 손절매하고 나오는 종목이 있다. 또 하나의 이유는 투자 방식의 차이 때문이다. 나는 길게 기다리는데 반해 추천을 요구하는 분들은 금방 오르기를 원한다. 기업이 성장을 위한 에너지를 축적하고 있을 때 대외 변수 등에 의해 주가 등락이 생긴다. 하락할 때 매도했다면 나는 뜻하지 않게 자산 손실에 일조한 셈이 된다. 내가 투자한 종목들은 지분 5%를 넘기는 등의 이유로 공개된 것이 많다. 다시 말하면 답답한 청중들을 위해 별도의 추천 종목을 쟁여두고 있지 않다는 말이다. 종목의 전망을 물어볼 때는 더 당혹스럽다. 나는 내가 투자한 종목을 공부하지 전 종목을 공부하지 않는다. 반드시 긍정적인 답변을 해야 한다면 한 2에서 3년 공부하고 소통한 다음에 알려드릴게요. 라고 말한다. 기업은 생물과 같아서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지속적으로 변화한다. 기업이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르게 간다면 언제든지 팔고 나올 수 있다. 때로는 개인적인 자금 사정으로 매도하기도 한다. 얼마 전 국내 기업에 워렌 버핏이 투자를 해서 화제가 된 적이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스스로 판단한 뒤에 매수를 해야 담대할 수 있다. 증권사 직원이나 지인들에게 추천받은 종목도 있지만 보유하고 있는 종목 상당수는 일상생활에서 찾은 것이다. 그 중 하나가 투자금의 약 3배의 수익을 안겨준 고려개발이다. 3배라고 하니 눈이 번쩍 띄일 테지만 2001년 봄부터 매수하기 시작해 2004년 가을에 매도했다. 고려개발은 투자 스토리가 흥미진진해 내가 자주 거론하는 종목이다. 당시에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예상하는 기사가 많았고 부동산 중개업소가 급증하고 있다는 기사도 나왔다. 투자 정보라는 이름만 달지 않았을 뿐 부동산에 투자 기회가 있다는 정보들이 넘쳐났던 것이다. 그렇게 보면 부동산을 개발하는 건설사의 전망 역시 밝은 것이 된다. 나는 안정적이면서 투명한 건설사를 찾았고 고려개발이 조건에 맞았다. 고려개발은 1980년대 후반에 거제도 고연만을 매립하던 와중에 자금 흐름이 나빠져서 부도를 맞은 적이 있었다. 이후 워크아웃을 거쳐 투명한 회사로 거듭났다. 내용을 봤더니 부동산을 많이 소유하고 있었다. 고연만을 비롯해 천안에 27만평의 온천개발지가 있었고 용인에도 땅이 있었다. 부동산 경기가 나쁠 때는 이것들이 짐이지만 좋을 때는 개발해서 팔면 수익이 난다. 문제는 이 땅들이 개발가치가 있는 위치에 있느냐는 것이었다. 내가 3년을 넘게 보유하고 있었다고 하면 사람들은 그 긴 시간을 어떻게 참았느냐고 묻는다. 차트를 보면 마지막 상승기간을 빼고는 비교적 잔잔한 흐름을 보인다. 그렇게 보이는 이유는 월단이 그래프이기 때문이다. 2001년 3월에 3천원대부터 매수를 시작했는데 6월 말에는 종가기준으로 7천원대 중반까지 갔었다. 그러다가 조정의 시기가 오면서 4천9백원까지 빠졌다. 하루하루 주가창만 보고 계셨던 분이라면 천당과 지옥을 수백 번 오갔을 흐름이다. 그 시간을 어떻게 참았느냐고 한다면 나는 참지 않았다. 정확하게 말하면 참을 시간이 없었다. 주가창을 보는 분들이 천당과 지옥을 오가는 사이 나는 현장을 오갔다. 본사는 물론이고 고연만 해도 3번 갔다. 천안과 용인은 몇 번 갔는지도 모른다. 3년이란 시간은 주가창을 들여다보면서 지내기에는 영원처럼 길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지만 소통하고 조사하고 현장 답사까지 하는 데는 그리 긴 시간이 아니다. 고려개발 투자에서 최고의 위기와 기회는 9.11 테러였다. 4천9백원까지 떨어졌던 주가가 7천원대 중반까지 재상승하던 시점에 테러가 터지자 다시 내려앉기 시작했다. 당시만 해도 나는 한 증권회사의 투자전문위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내 자문을 받고 고려개발을 샀던 고객들은 서로 먼저 팔아달라고 아우성이었다. 고려개발뿐 아니라 다른 종목 보유자들도 하루라도 빨리 팔수록 이익이라고 생각하던 시기였다. 나는 자금사정이 허락하는 한도에서 쏟아져 나오는 물량을 받았다. 9.11 테러 이후 4천9백원대까지 하락하던 주가는 9월 21일부터 반등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약 3년 뒤인 2004년 1만2천원대부터 시작해 1만5천원까지 매도했다. 시간이 지나서 전지적 투자자 시점에서 보면 주식투자만큼 쉬운 것도 없다. 내가 고려개발에 투자한 것을 2001년에 평균 5천원대 사서 3년 남짓 기다렸다가 1만5천원에 팔았다고 정리할 수도 있다. 나는 독자께서 3배를 벌었다는데 관심을 두지 말고 3년에 주목해 주었으면 한다. 투자 기간 동안 뉴욕을 상징하는 건물이 무너졌다. 2002년 초에는 8,350원까지 갔던 주가가 2003년 봄에는 다시 4천원대 중반까지 떨어졌다. 나는 왜 거의 70%의 수익이 났던 8천원대에 팔지 않았을까? 그리고 왜 다시 4천원대까지 떨어졌을 때 공포에 질린 다른 투자자들처럼 팔지 않았을까? 미래를 놓고 확실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는 있다. 내가 공포에 빠지지 않았던 이유는 고려개발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확신은 발품에서 비롯된 것이다. 본사 직원들, 현장 직원들, 보유 부동산 주변의 주민들을 만나면서 회사 직원들보다 회사 사정을 더 잘 알게 되었다. 그래서 주가가 하락할 때도 일시적으로 저평가 받고 있지만 결국에는 원래 가진 가치만큼 평가를 받을 거라며 여유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이다. 9.11 테러 때도 일시적인 충격은 받겠지만 그 영향이 오래 갈 거라고 보지 않았다. 내가 기업의 가치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면 이러다 더 하락해서 그 상태에서 서서히 쇠락해 가지 않을까라는 불안을 견디지 못하고 매도했을 가능성이 높다. 매도하지는 않았더라도 3여 년 동안 아주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을 것이다. 모든 판단은 현재 내리는 것이다. 미래에서 과거의 잘못을 보면서 내리는 판단을 우리는 후회라고 부른다. 반성을 동반한 후에는 개선의 계기가 된다. 그런데 주식 투자에서는 항상 그런 것만은 아니다. 독자께서 세운 투자의 기준을 지키지 못하거나 그 기준에 치명적인 결함이 발견되었다면 당연히 수정해야 한다. 그러나 향후 주가 등락에 따라 투자의 잘잘못을 따진다면 언제나 불안하다. 또한 매도 이후, 매수 이후에 매번 기준이 흔들린다면 기준이라고 볼 수도 없다. 지금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자신의 기준을 세우고 기업이 거기서 벗어나면 단호하게 결별을 선언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결함이 발견되기 전까지는 향후 주가의 향방에 따라서 기준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나는 늘 동업하는 마음으로 투자를 하라고 한다. 동업을 하려면 그 사업에 대해 알아야 한다. 기업의 의사결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기 어려운 동업이지만 적어도 동업자가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을 내리거나 자신의 사이결 위해 기업을 운영하려 한다는 건 알아야 한다. 업종 자체의 전망이 나빠지지 않는 한 이미 공부한 업종의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래서 자신의 현재 직업과 관련 있는 업종 혹은 잘 아는 업종에 투자하라고 강조한다. 독자께서도 다 아는 내용이겠지만 수익이 난 이후의 투자 패턴에 대해 한마디 덧붙이고자 한다. 나는 수익이 나면 원금은 최대한 안정적인 기업에 투자한다.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이 기준이다. 그리고 수익이 난 부분은 성장주에 투자했다. 이것이 내가 안정적으로 자산을 늘릴 수 있었던 누구나 알고 있는 비결이다.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원금을 잃지 않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자는 뜻에서 하는 말이다. 나는 기본적으로 4에서 5년을 보고 투자한다. 공부하는 기간을 빼면 내가 예측하는 기업의 미래는 2에서 3년이다. 겨우 2에서 3년의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 기업의 진화 과정을 예민하게 관찰하고 소통한다. 기업의 미래에 대한 예측에 따라 주식 투자의 성공 여부가 결정된다. 따라서 관찰과 소통이 성공의 열쇠인 것이다. 잃어버린 열쇠는 가루둥 밑이 아니라 잃어버린 곳에서 찾아야 하듯 주식 투자도 열쇠가 있는 곳에 시간과 에너지를 투여해야 한다. 주가창을 들여다보는 것은 기업에 대해 공부하고 소통하는 것보다 쉽지만 거기에는 열쇠가 없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제가 인상 깊게 읽었던 내용을 살펴볼 것입니다. 1. 나는 약간의 주식을 사놓고 1에서 2년 지켜본 뒤에 좋은 기업이라는 확신이 들면 투자해놓고 2에서 3년을 기다리는 방식을 선택해왔다. 1에서 2년이나 2에서 3년이라는 기간은 조금 짧아지는 경우는 있어도 크게 짧아지지는 않았다. 2. 투자 세계에서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원칙들은 반드시 지키는 것이 좋다. 급변하는 투자 세계에서 살아남은 원칙이라면 역사의 검증을 받았다고 보아야 한다. 그 원칙을 지키지 않았는데도 수익을 냈다면 그래서 그 원칙이 우습게 보인다면 지금 벼랑 끝에 서 있는 것이다. 3. 내가 기업을 선택할 때 중요하게 보는 요소 중 하나가 비즈니스 모델이 단순함이다. 나는 동업한다는 생각으로 투자를 하는데 사업 구조가 복잡하면 내가 파악을 할 수가 없다. 파악도 안 되는 사업에 동업자로 뛰어들 수는 없다. 4. 좋은 기업은 언젠가 제 가치대로 평가받는다. 먼저 가서 자리를 잡아놓으면 편안한 투자 생활을 할 수 있다. 변화의 조짐을 보고 장기적으로 소통하면서 기다리면 된다. 5. 매번 신문에서 변화의 조짐을 어떻게 찾아내느냐고 불평할 필요는 없다. 3에서 4년 투자한다고 생각하면 1년에 한 종목만 발굴한 뒤에 공부, 소통, 동행을 하면 된다. 직업이 있는 상태라면 그조차도 그리 만만한 일은 아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자신의 관심 분야나 직업적으로 연관 있는 업종이 좋다. 적어도 그 분야에서만큼은 애널리스트보다 더 유리한 지점에 설 수 있다. 신문을 보면서 하나의 현상이 다른 분야에 어떤 파급력을 미칠 것인가를 상상하고 그 상상의 합리성을 뒷받침할 자료를 찾아보는 일을 반복한다면 단언컨대 투자의 기회는 널려 있다. 6. 투자 기회가 되는 정보는 기회라는 이름표를 달고 다니지 않는다. 짐짓 가치 없는 정보인 듯 수많은 정보들 사이에 슬며시 끼어 있다. 시간이 지나 여러 사람이 기회라는 이름표를 달아주면 이미 가치 없는 정보가 되어 있을 때가 많다.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할 때 혹은 긴가민가하고 있을 때 정보의 가치를 알아보는 식견이 필요한 것이다. 7. 투자자들이 주목해야 하는 정보는 거대한 파동을 일으키는 정보, 다시 말해 패러다임의 변화를 예고하는 정보다. 패러다임의 변화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나타날 때까지 상당 기간 지속되므로 변화의 초기에 그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면 큰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이러한 정보들 역시 은밀하게 돌아다니지 않는다. 정보의 파동을 유추하려면 세상을 예민하게 관찰하는 것이 먼저다. 그리고 그 정보가 어떻게 흘러갈지 알려면 정보와 연관된 업종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8. 가치 있는 정보는 늘 미래를 가리킨다. 그리고 미래는 늘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다. 미래의 불확실성은 투자자를 혼란스럽게 하지만 불확실하기 때문에 투자가 가능하다. 이 불확실성을 확신으로 바꾸려면 유용한 정보들을 수집하고 그 정보들이 흐름을 파악한 뒤 결론이 나왔을 때 과감하게 결정할 수 있는 배짱이 필요하다. 동업의 기준으로 판단하라.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누군가가 독자께 동업을 제안했다고 하자.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송금하기까지 여러분이 살펴야 하는 내용은 어떤 것들일까? 먼저 같이 하자고 하는 사업의 전망을 봐야 한다. 사양산업을 한다는데 계약서에 사인을 할 수는 없다. 최소한 향후 몇 년간은 업종의 전망이 밝아야 한다. 사회적으로 공인된 사양업종이 아니라면 해당 업종의 전망을 판단할 수 있는 식견이 있어야 한다. 그러자면 알고 있는 사업이어야 한다. 동업은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형태가 아니다. 사업을 하면서 성과가 나면 나누고 손실이 나면 원금이 줄어든다. 주식에서는 주가 하락으로 나타난다. 위험부담이 있는 만큼 은행이자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는 것이 정상이다. 기대가 충족될 수 있는지를 알려면 해당 사업을 할 때 주된 이익은 어디에서 나오는지 어떤 위험이 있는지 그리고 사업을 잘 하려면 어떤 능력이 필요한지도 알아야 한다. 재무 구조 역시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장사는 그럭저럭 하는데 부채가 많거나 현금 흐름이 나쁘다면 파트너가 될 수 없다. 동업을 할 때 가장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이 이익 배분이다. 주식 투자에서는 배당이라는 형태로 나타난다. 나는 배당률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 배당률이 현저하게 낮다. 그래서인지 주식 투자자들은 시세 차익만을 생각한다. 몇 퍼센트 되지도 않은 배당금을 보고 투자하지는 않는다고 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동업에 있어서 배당은 기본이다. 이익을 내지 못하면 배당을 못한다. 이익을 냈는데도 배당을 하지 않는다면 동업자가 독식하고 있다는 뜻이다. 물론 이익의 규모, 새로운 투자 등 다양한 변수가 있지만 배당을 하지 않거나 턱없이 낮은 배당률은 좋은 신호가 아니다. 동업 제한자의 과거 배당 정책을 보면 소액 동업자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다. 연결되는 문제인데 동업자의 정직성도 중요하다. 기업의 이익을 자회사 등을 통해 빼돌리거나 자신을 위해서만 쓰는 대주주도 꽤 있다. 마지막으로 동업자가 생각하는 사업의 방향에 동의할 수 있어야 한다. 세상은 변하고 기업도 변해야 한다. 미래에도 살아남고 더욱 성장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전략을 세워야 한다. 그런데 내가 그의 전략이 어떤 것인지 이해하지 못하거나 납득이 되지 않으면 회사가 어떻게 진화해 갈지 알 수 없다. 이는 아는 사업과 연결되는 지점이다. 이렇게 다 따지다가 언제 동업하느냐. 이런 거 다 따지다가는 주식 투자하기 힘들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조금만 여유를 가지시라. 돈줄을 쥐고 있는 사람은 여러분이다. 우리나라에만 1800여 개의 기업이 여러분과 동업을 하고 싶어 줄을 서 있다.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과감하게 튕겨도 된다. 이게 제목은 동업의 기준으로 판단하라지만 우리가 투자할 때 꼭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정말 잘 설명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드디어 마지막으로 제4장 투자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8가지 질문입니다. 이것은 앞에서 이야기한 내용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나는 농심 투자 철학이라 명명한 이 방법으로 2001년 이후 2010년까지 연평균 50%의 수익률을 올렸다. 1. 업종의 전망이 밝은가. 여전히 많은 투자자들이 왠지 좋아 보이는 기업에 투기를 하고 있다. 본인에게 물어보면 조사할 만한 건 다 했다고 답할 것이다. 이제 좋은 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수집해야 할 증거들과 이를 찾기 위해 어떤 질문을 해야 하고 그 해답을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 알아보자. 이걸 하지 않았다면 조사할 만한 건 다 했다고 답해서는 안 된다. 이 업종은 향후 5년간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것이 첫 번째 해야 할 질문이다. 각 증권사의 홈페이지에는 분야별 애널리스트가 쓴 업종에 대한 보고서가 있다. 해당 업종의 개별 기업에 대한 분석이 어떤지 비교해 보는 것도 좋다. 업종 전체 보고서가 없다면 적어도 애널리스트들이 업종의 전망을 어둡게 보고 있다는 것이다. 해당 업종에 대한 뉴스도 빼놓을 수 없다. 2. 사업 모델이 심플한가? 같은 업종 내에 있더라도 돈을 버는 구조는 기업마다 다르다. 해당 기업이 업종 내에서 어떤 구조로 돈을 버는가를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심플 즉 단순함이란 투자자 입장에서 보는 것이다. 나에게 복잡한 사업 이해가 되지 않는 사업이면 투자 대상이 아닌 기업이 된다. 사업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알아야 기업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예상할 수 있는데 그걸 모르면서 투자할 수는 없다. 누군가에게 질문을 받았을 때 짧은 시간에 명쾌하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 투자 대상이 될 수 있다. 또 하나 요구되는 심플함이 있다. 이건 이해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다. 자회사와 마구 얽혀있는 기업들이 있다. 이런 기업은 지분 관계도 복잡하다. 개별 기업 하나만도 만만치 않은데 복잡하게 얽혀있는 관계사들까지 공부하고 지켜보는 것은 정말 어렵다. 이런 기업은 열심히 들여다봐도 도대체 파악이 안 된다. 3. 재무 구조는 안정적이고 심플한가? HTS에서 보면 지난 몇 년간의 재무 상황, 배당률, 퍼, EPS, BPS 등이 아주 보기 좋게 정리되어 있다. 이것만 보고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군 혹은 별로 내용이 좋지 않군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 제안한 사업계획서의 표지만 보고 뭉칫돈을 내주는 것과 같다. 간단하게 정리된 것은 간단하게 확인한다는 기분으로 봐야 한다. 기업의 자세한 흐름은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전자공시 시스템에 있다. 거기서 해당 종목을 검색하면 지금까지 해당 기업에서 낸 공시가 모두 나와 있다. 다들 알고는 있지만 실제로 사업의 개호부터 시작해 시험 공부하듯이 꼼꼼하게 읽는 사람은 드물다. 많이 꼼꼼하게 읽을수록 투자의 성공 확률도 높아진다. 재무제표에서 적정 수준의 부채가 수년 동안 유지되고 있고 매출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면 일단은 좋은 신호라 할 수 있다. 4. 적정한 수준의 배당을 해왔는가? 5. 성실공시를 하는가? 6. 업종 내에서 경쟁력이 있는가? 7. 경쟁력은 시장 점유율을 보면 상당 부분 드러난다.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 비교 우위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일반적으로 1위 기업이 기술력도 좋고 자본력도 탄탄하다. 위기가 닥쳤을 때 버틸 수 있는 힘도 있고 투자 여력이 있어 향후 경쟁력 유지에도 유리하다. 경쟁력 있는 1등 기업에 투자하라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그렇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다. 점유율은 1위지만 수익률이 떨어지는 기업도 있다. 점점 점유율이 떨어지는 기업도 있다. 현재 1위를 하고 있는 기업이 이를 유지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도 조사 대상이다. 기술 개발, 영업망 확충, 직원 교육 등 2위를 따돌리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정체되어 있다면 추월당하는 건 시간 문제다. 나는 특정 기업에 관심이 가서 공부를 시작하든 업종의 전망 보고서를 조사하든 눈여겨본 기업과 함께 경쟁업체에 대한 공부도 같이 한다. 7. 경영자는 누구인가? 8.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평가되어 있는가? 독자께서는 지금쯤 도대체 위의 조건들을 다 만족시키는 기업이 지구에 있기는 하겠느냐고 의아해하고 계실 것이다. 그 와중에 저평가까지 되어 있어야 한다면 평생에 한 번 투자하기도 어려울 것 같은 생각도 들 것이다. 물론 만만치 않은 조건이다. 나 역시 일부 항목이 부족하더라도 치명적이지 않은 수준이고 다른 항목에서 부족한 부분을 만회할 수 있겠다는 판단이 들면 투자를 한다. 이제 어떤 방법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을 찾아야 하는지를 살펴보자. 펄을 기준으로 경쟁업체들과 비교했을 때 턱없이 낮은 기업이 있다. 대부분 이런 기업들은 투자자들에게 소외되어 있어서 거래량도 적다. 소외되어 있는 이유를 발견했다면 그것이 합당한지를 파헤쳐봐야 한다. 치명적인 이유라면 당연히 소외되어 있게 내버려 둬야 하지만 아닌 경우도 있다. 또 지금은 여전히 그 여파가 남아있지만 현재 추세로 봤을 때 2에서 3년 후에 해소되는 이유일 수도 있다. 이 사실을 발견한 사람이 많지 않다면 큰 기회를 잡은 것이다. 업종 자체가 소외되어 있을 때도 있다. 소외 업종이 제조업일 때는 주가가 주당 순자산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아무리 자료를 찾아보고 생각해봐도 이 업종이 살아날 가능성이 없다면 등을 돌리는 것이 맞다. 그런데 지금은 소외되어 있지만 세상의 변화에 따라 점점 주목을 받을 기업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소외되어 있는 업종이 몇 개월 후에 당장 주목받는 업종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몇 년 후라면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다. 이건 업종만 봐서는 답이 나오지 않는다. 세상의 변화를 읽어야 업종의 미래가 보인다.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을 찾아내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그저 싸게 산다는 의미가 아니다. 충분히 저평가되어 있으므로 외부의 위협이 있어도 낙폭이 적다. 또 주당 순자산 역시 높음으로 만에 하나 망하더라도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배당을 한다면 배당 수익률도 높을 것이다. 반대로 이미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받은 기업이나 업종의 주식은 고평가되어 있다고 봐야 한다. 악체가 있으면 낙폭이 크다. 나는 초기 투자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수익을 거두었다. 돌이켜보면 주식 투자로 인한 자산의 증식은 우상향 화살표가 아니라 계단식이었다.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에 투자해서 그 이유가 해소될 때까지 인내하고 소통하고 동행하면서 기다리면 언젠가 사람들이 관심을 받을 때가 온다. 기회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남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할 때 가질 수 있다. 소외업종, 소외기업에서 미래의 기회를 발견하고 남들이 기다리지 못할 때 기다리는 사람이 주식시장에서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8가지 질문까지 살펴봤습니다. 이것으로 박영웅님이 지으신 주식 투자자의 시선 리뷰를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치 투자로 큰 부를 이루신 몇 안 되시는 분 중에 한 분이시고요. 제가 이분은 한 20년 전부터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현재까지도 꾸준하게 투자 수익을 올리시는 것을 보면 정말 장기간 투자의 성공적인 방법은 가치 투자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농업처럼 투자를 해야 한다는 주식 투자 대가들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야기한 내용만 정말 자신의 지식으로 채득을 하고 그것을 또 실천을 한다면 하루하루의 주가 등락에 가슴 졸이면서 투자를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장기 비전을 보면서 정말 편안한 주식 투자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책을 읽고 나서 기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저도 최근에 주식 호가창을 안 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확실히 주식의 호가창을 안 보고 주가에 관심을 덜 두니까 일상생활을 하는데 훨씬 편하고 스트레스도 많이 안 받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저자처럼 농심 투자 철학을 통해서 편안한 주식 투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다음 시간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느낀 점이나 이야기하고 싶은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